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 쓴 이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지만 글을 읽는 사람이나 영상을 소화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의 질문을 받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법 많이 알려진 영국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둠,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그런 신간 출간을 국내에 앞두고 조선일보가 가진 인터뷰가 11월 10일에 아주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인터뷰 가운데 핵심은 다음에 몇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수년간은 일촉척발의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은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사이버전을 통한 피해도 심각할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임박한 재난은 전쟁일 것입니다. 미중 전쟁은 코로나의 가장 끔찍한 시나리아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과거 냉전은 6.25 전쟁 이후에 베를린과 쿠바 등 대생활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차 냉전은 태평양이 핵심 무대입니다. 냉전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지만 2차 냉전도 거래를 일하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심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려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등을 돌릴 테니까 중국의 동맹은 북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묻고 싶습니다. 대만이 침공당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렇지만 한국에 묻고 싶습니다. 대만이 침공당한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퍼거슨 작가의 주장입니다. 한국인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국가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일어설 수 있는가 당연히 있었어야 되지만 때로는 당위와 실제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의 불편함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깨우치고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날설 수 있는가 아마도 대만이 침공당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참전과 관련해서 격렬하게 국론이 분열될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선 대만의 문제인데 우리가 왜 개입해야 되는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설린 우호관계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에도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정적인 그런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참전권이란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권리가 훼손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우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은 엄혹한 시대를 겪었던 나이가 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산업화 이전에 가난 나라를 경험했고 이들은 독재의 폐해를 잘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와 기본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구를 이끌고 대모 대열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까름하게 바쁜 젊은이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젊은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굳이 나서야 되는가? 라고 묻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같은 태도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내놓으라는 식자청들도 모두 당신이나 싸워! 나는 나중에 밥 숟가락을 올릴게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외침과 같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지금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이는 태도와 반응은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외침을 통해서 공동체가 위협을 받게 됐을 때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종의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의 참정권이 이렇게 훼손된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국의 지도천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국의 식자청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후일에 어느 날 외침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외침에 버금갈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부분 다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장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을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대경 실색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한국 상황은 지금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동체로서 보면 마치 모래알처럼 파편처럼 분리된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다가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선을 위한 투쟁에 개인이 기꺼이 참여한다는 것은 나이든 세대의 일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기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후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